반갑습니다. 김지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바이노코인 볼 건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거래랑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 반등 나와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반등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대로 쭉 상승을 해주면 사실상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어줘서 상승이에요. 상승이 이제 꺾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물려계신 분들 그리고 60층에 물려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조만간 크게 상승할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쭉쭉쭉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71K 돌파했다고 소식이 전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상승 사이클 4년짜리고요. 우리 20개월 상승분이 남아있습니다. 20개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시바이노코인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제가 볼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담아두시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코인 어떤 코인인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부터 봅시다. 이게 저는 이쪽 추세선을 딛고 상승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약간 매물때 지금 딛고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강한 상승보다는 조금 더딘 상승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급등까지는 아니고 조금 조금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 40층까지 뚫는 거는 아마 어려울 거고 한 번 이렇게 다시 한 번 이렇게 바닥 잡고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상승이 20개월분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16개월 상승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은 4년 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9천만 원 거의 1억 원 구간대까지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비트코인이 앞으로 2억 원, 3억 원까지 갈 건데 그 이상까지도 상승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시발기능 코인은 그동안 어떻게 흘러가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장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한 번 크게 상승하고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 구간을 여러분들 지금 다른 코인들 순환 사이클에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면 이전에 있었던 이런 프렉탈이어서 삼각수렴 이후에 나왔던 큰 상승이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들 단기간에 들어가는 코인은 아닙니다. 시바이노 코인이 시가총액도 이제는 꽤 높고요. 뭐 전일 대비 급상승하는 코인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까지 길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코인 가져왔거든요. 이게 이제 게임스탑 밈코인인데 여러분들 제가 그 정치 테마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로워키티라는 사람 이 사람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 때문에 주식 시장이 밈코인 시장이 되어버리고 그냥 이 사람 투입 몇 번만으로 막 주가가 100% 200% 상승하고 30% 50% 상승을 합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도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밈코인 시장에 게임스탑 밈코인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요게 여러분들 홀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만 명이고 마켓캡도 거의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인데 지금 당장은 조금 하락 조정이 계속해서 나아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하루 만에 막 4천 퍼센트가 넘게 상승을 하고요. 저번에도 이렇게 상승했던 거 뭐 7배 8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하락 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입 기회가 아닙니다. 근데 또 잘 찾아보면 요런 밈코인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번에 100배 1000배 상승할 코인을 가져왔는데 이런 신규 밈코인들 스캠 코인 진짜 많고 리스크 정말 큰데 제가 그 많고 많은 밈코인 중에 고르고 고른 코인은 좀 말씀드리고 100배 1000배 상승할 코인 제가 영상 끝에 준비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상승 사이클이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메이저 코인만 담아두셔도 여러분들 무조건 돈 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5배 10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라고 사실 주식도 삼성전자 같은 거 사두고 10년 묵혀두면 무조건 돈 벌어 갑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그닥 높지 않죠. 10년 동안 한 2, 3배 되나? 그런데 여기 코인 시장은 다르죠. 최소 10배 많게는 여러분들 1만 배까지도 먹습니다. 가늠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이런 거 담아두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몇 없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코인 민코인 AI코인 리얼월드 에셋코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3개 코인 뭐예요?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민코인만 담아두셔도 진짜 한 달 만에 10배 하루 만에 100배 상승하는 코인도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해 준다면 1000배 만 배까지도 가능한 그런 곳인데 이전에 시바이노 코인이 200만 퍼센트 몇 배인가요? 2만 배죠. 2만 배가 상승했는데 지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아마 장기 홀더 분들은 100만원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1조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박 코인 여러분들 2021년 때는 놓쳤다 치고 이번 2024년에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꾸물꾸물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시바이노 코인 같은 대박 코인 찾는 거 여러분들 로또 당첨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인마켓 밈코인 테마 보시면 정말 많은 밈코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코인 규제가 심했던 2021년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예전에 가상화폐 모든 거래 불법 때려버리면서 진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에는 뭐가 달라요? 지금 가장 최신 뉴스만 해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최대 선물 거래소 시카고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거래 게시하기도 하고 아발란체 코인 JP 모공과 협력 체인 링크 여러 자산 운용사들과 자산 토크나 완료 여러분들 진짜 어마무시한 호재거든요. 그래서 체인 링크랑 아발란체가 지금 저점 대비 5배 3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이죠. 트럼프가 CBDC 발행 금지할 것 이 발언 이후로 트럼프 코인이 무려 6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올해 초 2월에 트럼프지가 보여드리면서 트럼프 코인 그렇게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고 나중 가서 트럼프 코인 왜 안 담아냐고 무조건 후회하신다고 영상까지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민코인 중에서도 정치 테마 민코인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럼프 모자 코인은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제 영상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코인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부터 제가 담아두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고 따라오셨으면 벌써 10배 먹었고 앞으로 남은 미국 대선 2024년 11월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상승장까지 지금 이 코인 시전 중에서 민코인 그리고 정치 테마 민코인이 아주 그냥 노다집니다. 노다지. 저한테 마가코인 정보 받아가셔서 마가코인 담으셨던 분들 최소 2배 많게는 20배까지 수익 보셨고요. 일부 입절하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최근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관련 캠페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총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모였고 이거를 시간 단위로 환산해 보면은 우리 돈으로 시간당 30억억 원 규모인데요. 트럼프 관련 캠페인 참여 방법 중 하나가 암호화폐로 인한 송금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갑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런 코인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 벌써부터 2배 3배 상승해 주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폭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에 좋은 소식 호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민코인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100배 1000배 그 이상 수익 보시는 겁니다. 진짜 이쪽 민코인은 별의별 이상한 코인들 정말 많은데 제가 그 많고 많은 민코인 중에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은 진짜 쭉 들고 가시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년에 3억 5억까지 가면은 이 코인은 최소 100배 많게는 1000배 10000배까지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당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코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료방 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로 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100배 상승하는 민코인 정보 받기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꿀 정보가 없으니까 많은 점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대불장입니다.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 민코인 정보 우리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코인 시장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상승 사이클이 무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3억원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은 아까 보셨던 코인 100배 상승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한 번 코인 정보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푹 묵혀두셨다가 나중에 딱 열어봤을 때 100만원이 100억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